나는 장가 가자. 장가. 금전이 뭐라고 써? 금전이. 금전이 뭐 어떻게 돼요? 있는 거 잘 지키자. 뭐 했나? 뭐 했나? 있는 거 잘 지키자고 했습니다. 그래, 있는 거 잘 지키자고 그게 제일 좋잖아. 조금은 더 멋있겠다. 그러게. 기차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일로 지나간다, 기차? 어, 일로 지나가네. 아저씨가 안 도와주네. 야, 여기 TV에서 본 것 같아. 어, 다니는 길이네. 너무 달라. 자, 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 여기 예쁘게 등 이런 게 조그맣게. 아,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여워. 우와. 오, 여기 연희랑 엄마. 너무 예쁘다. 아, 이거 불 들어오네. 어? 불이 들어온데, 열면은? 아... 아, 진짜 형? 오! 형, 이거 USB예요. 오, 이렇게 색깔이, 컬러가. 오! 터치! 오! 이게 저거, 저거. 오! 아, 터치로 갑시다! 자, 터치로 다들 8개!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우리한테 혼나겠다, 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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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터치로 다들 8개! 아니, 왜 사 8개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머니 살 거면 어머니들 뭐 내부 걸로만 하던지. 저는 가게 들어오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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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나도 그 색. 엄마고. 언니도 그 색. 언니도 그 색. 그 색깔 3개. 우리 색. 어떤 색? 아, 내 3개. 똑같은 거? 어, 엄마도. 이거 좋아, 이거 나. 아, 이거요? 이거 하실 거예요? 아, 어. 이게 얼마씩이야, 이래서. 이게 얼마니, 그래서? 아니, 형. 3개에 2,000원. 엄청 싸, 엄청. 어, 아니야, 2,000원이 아니고 8,000원, 8,000원. 2,004 곱해야 돼요. 제가 지금 종모를 저러고 있다. 하하하하! 레벨을 줄여서 종모를 하고 있다, 지금. 하하하하! 되게 이상하게. 지금. 엄마가 계셔서 말도 못하니까. 하하하하! 그러니까 왜 뽑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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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당연히 돈 맛있을 텐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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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이럴 때나 좋아. 나 이름 써놨어요, 처음으로. 어, 마음 놓고 좀 사보지. 우리 아버지랑 왔으면 이런 거 절대 못 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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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들이랑 왔을 때는 이런 시간이 아예 없었어요. 종모를 했기 때문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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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갈 곳이 많습니다. 휘집니다, 이제. 제가 요 앞에 갈 데 있거든, 희철아. 어머니들 잘 모시고 와. 어디 가니? 제가 반 온 데 있어요. 아 또 뭐가 바른 데가 있다네. 어디 뭐 가고 싶다고 해서 어디. 어디 가는 거야. 야 이거 술집 아니야? 야 이거 술집 아니야? 여기 맥주집 아니야? 아 술 사러 간 거예요? 술 사러 간 거야? 이게 맥주야? 바이오주인가 봐요 바이오주. 바이오주? 너 하나 드셔보실래요? 야 술 파는데 술 파는데. 왜 온 거야? 김종국 씨랑 상관없는 가게죠. 오 이거 뭐야. 그냥 기념품이다 기념품. 아이고. 이쁘다. 오 모자 너무 예쁜데? 모자 한번 써봐요. 어 어머니들 잘 어울리죠? 네. 자 고생한 저에게 공금으로 선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한 저에게 공금으로 선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고행령. 어 형도 하나 오케이. 괜찮은데요? 귀여운데? 형 닭이잖아. 아 그러네. 어머니 걸 사드려야 되는데. 본인들 걸 사네. 하하하하하하. 자 종국 형. 모자 사 빨리. 난 모자가 있잖아. 지리고 가면 되지. 미쳤냐 모자 한걸 왜 버리니? 하하하하. 오늘 모자 여행이잖아요. 모자 여행이잖아요. 모자 여행이잖아요. 모자 여행이잖아요. 모자 여행이잖아요. 모자 여행이니까 모자 하나 사세요. 자 등 날리러 갑시다 등. 날이 많이 안 더서 다행이다. 아 철길에서 이렇게 더 올리는구나. 와. 와. 와 이렇게. 와. 와 이렇게 날린다. 밤에 진짜 이뻐요. 아 밤에 멋있겠네. 야. 약간 드라마 보는 듯한. 여기. 자. 여기.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아이고 한국 분이신가 보다. 이거 등! 아, 한 분이시구나. 천성, 천성원. 한 사이즈고 네 면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덟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색깔마다 유미가 다 있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뜨시는 거예요. 아, 색깔별로. 아, 색깔별로 의미가 있네요. 그렇네요. 뜻을 다 이어갖고. 그래서 이제 색깔마다 유미가 다 있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뜨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4색 필요 없고 이 분홍색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왜죠? 귀인을 만남 최고의 배우자. 아, 그렇네. 4개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건강하고 좀 가져야지. 저는 4색 좋습니다, 4색. 4색으로 할게요. 건강하고 금전, 귀인 만남, 만세형토교구 좋네. 여기 딱이네, 그렇죠? 여기 딱이죠? 여기. 굉장히 크네요, 사이즈가.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래. 아, 직접 쓰는구나. 우와. 우와.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맞아요. 먹이 좋네. 그렇네, 먹이 좋아요. 응? 어머. 나오세요. 와 올해, 올해 다 끝났는데 올해 안에 결혼은 어떡하지? 올해 다 끝났는데 올해 안에 결혼은 어떡하지? 몇 달 남았어. 야, 올해 이제 끝났는데 이거. 야, 그 정도면 여기서 찾아야 돼. 그럼 오늘 안에 찾아야 되는데. 나는 장가 가자. 장가. 금전이 뭐라고 써, 금전이. 금전 뭐 어떻게 돼요? 있는 거 잘 지키자. 뭘 했노, 뭐 했노. 있는 거 잘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있는 거 잘 지키자, 그게 최고다. 흡수가 잘 지켜. 흡수가 잘 지키자. 날릴 거예요. 날립니다, 지금 날립니다. 날리라. 두 손으로. 땅이 닿게. 땅이 닿게. 우와, 우와. 어머,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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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올라와. 오, 요리 올라와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손 잡으세요. 손 잡아요. 뜨거운데요. 구경하자, 구경하자. 자, 손이야 이리 오져라. 아이고. 자, 손 이리로 간다. 저기. 예쁘다. 자, 손이야 이리 오져라. 아이고. 자, 손 이리로 간다. 자, 손이야 이리 오져라. 아이고. 아, 손 이리로 간다. 하늘에 얘기하러 갑니다, 지금. 이야, 잘 올라간다. 이야, 너무 재미있다. 이야. 아, 신기하네. 마음이 약간 조금 약간 묘했어요. 예, 예. 묘했습니다. 어디 갔노? 아, 저희가. 아, 신기하네. 마음이 약간 조금 약간 묘했어요. 자, 가가자. 좋겠다. 좋겠다. 하하하하. 오, 참가 가자. 참가. 저기도 참가. 만사 흉통하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 이야. 잘 어울러 갔다. 이야.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야. 하늘 봐야지. 오셔야죠, 우리. 엄마. 엄마. 워헤이. 아, 잘 간다. 이야, 잘 올라간다. 올해 안에 괴로우네. 아, 올해 안에. 희철이는 올해 안에 괴로우네. 우와. 우와. 큰 변화 나눠도 힘들지. 엄마. 워헤이. 아니, 근데. 올해 안에 결혼하랬는데 올해 너무. 오, 간다. 이야. 좋은 사람. 와. 오, 간다. 와. 이렇게 되실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 너무 완벽해. 재밌었어요. 엄마. èce